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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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무너지고 있는 교회 시대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교회가 앞선 부분도 참 많았어요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려면 교회에 와야 됐고 이런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지만 어떤 여러 측면에서 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닌다 말하기가 제일 쉽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괜찮은데 믿는 사람이 좀 문제야 몇몇 안 좋은 이런 인식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교회가 필요 없다 할 만큼 너무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런 단체들이 일어나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바수망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와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보이지 않는 여우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망대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시대의 본이 되고 한 시대를 회복시, 지역 전체를 살렸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서론으로 아 정말 교회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수준이냐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 나옵니다 16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기도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은 이미 교회의 탄생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했고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삶도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다면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세상 속에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가치를 따라갈 사람으로 너희들은 부른받은 자다 그러나 세상을 위하여 너희는 보낸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여기는 열두 제자를 말하는 거죠 이 열두 제자의 말을 듣고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될 사람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축복은 정말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18절에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을 선별하여 세울 때 거룩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성물을 선별할 때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재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히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부른받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여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교회가 된다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시대의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불림받고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자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축복과 역사가 되어지는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축복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이때 한번 말한 이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교회의 축복과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으로부터 영원까지 놓고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 내가 교회 속에 있다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말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이 경륜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부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어떠한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셨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몸된 우리 각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과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전달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키워비 되었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축복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시대시대 랩런트를 통하여서는 교회의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심으로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빛에 대한 축복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1장 3절의 빛은 단순한 빛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이 모든 세상이 혼동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전달자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속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두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고 아담을 두고 계획하셨던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부시기 때문에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오늘 우리가 왜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는 그 능력 속에 오늘 우리 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게시록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던 그 빛의 역사가 그 그리스의 축복이 온 천지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온 교회가 꿈을 꿔야 되는 축복은 그 빛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안에 주어진 이 흑암과 공허와 우상과 저주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응답 25시가 뭐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강단의 축복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면 되지 뭐 또 망대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되지 뭐 또 순례자고 하나님의 자녀 누리면 되지 뭐 또 정복자고 이거는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단여들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 많은 말들과 자꾸 현장에서 그 말들을 꺼집어냅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충분한데 왜 망대라 그럽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지켜야 될 파수가 있는 거예요 막아야 될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서서 비춰야 되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은 순례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바로 가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신자라고 어려움이 없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냥 사람하고 잘 지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과 흑암과 혼동과 근호를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자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62가지 삶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찬찬히 보면 전부 다 응답을 받을 것들입니다 간단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 속에 누리고 있으면 그 응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2가지 이미 응답받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을 붙잡고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찾아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21가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왜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냐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현장에 살아가면서 눈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아홉 가지로 열어야 올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 혼자 독불장구처럼 살아가는 세상이면 괜찮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이 누군지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지 우리는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가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굳게 누려야 되는 거죠 교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큰 자금심과 비밀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대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보금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되어 있다 보금 안에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거를 보여준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볼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마게도나를 넘어가면서 세웠던 빌리뽀 교회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대살로니가에 넘어가서 전도운동을 합니다 거기서 보금을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될 당위성을 증가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3주간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얼마라도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너무 급하게 도망와서 대살로니가 교회의 안부와 인사도 전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죠 사실은 무슨 사도가 말도 안 하고 가냐 이러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쫓겨나서 아덴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그 얼마 보금을 확립시키지 못하고 나온 그 대살로니가가 마음에 너무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디모델을 다시 돌려보납니다 그 소식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전도운동을 다시 참 베레아에서 다시 전도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나 거기도 또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행패를 부리죠 그래서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아덴에서는 좀 유대인들의 행포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디모델을 올려보내고 거기 보니까 우상을 숨기는 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변론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2, 3년의 중요한 2차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들을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을 지내면서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때 고린도에 와 있을 때에 디모델이 다시 대살로니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바울에게 대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과정들이 대살로니가 2장, 3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던던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살로니가 전설을 고린도에서 적어 보냅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대살로니가 전설입니다 그리고 한참 1년이 안 지나서 고린도에 여전히 있을 때에 또 거기로부터 재림과 종말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서 이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려주고 다시 정확한 말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이 대살로니가 후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바울에게 담겨서 올라가는 거죠 그때 사실 이 대살로니가 속에 이 말씀들이 전달됩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만큼 그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담았냐 하고 조급했냐 하면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디모델이부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그 교회를 놓고 가슴에 담고 기도했는지 너희가 이제 안전한 걸 들으니까 이제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만큼 이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살로니가 전서는 거의 초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제 대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장 3절에 이 대살로니가의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우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큰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경륜들을 이루어가는 축복들을 끊임없이 누리고 그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니아 지역에 전체 이 사람들이 영향을 줄 만큼 이 축복을 누렸는가 이 사람들은 좀 전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경륜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었어요 복음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동기 속에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굉장한 축복 중에 한 개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시작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거였어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심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자신을 확정하고 사는 거예요 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구나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했다는 것은 그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가 과거에 우상과 저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이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한 시대를 영원히 살리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살로니카 교회는 지금도 그 그리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외에는 답이었기 때문에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가셨던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언약을 비전으로 잡은 거예요 전도운동을 비전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의 인생으로 삼고 오늘도 살아가는 게 대살로니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다르게 점검해요 다르게 내가 뭐 좀 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좀 선하고 착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저도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히 그렇잖아요. 다락방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엄청나면 제자 물론 그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준을 따라 부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보고만 해서 자신이 누군지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정말 자신의 정체성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공부가 잘한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공부가 잘한데 나 세계보고만 못할 게 같아 그게 아닙니다. 그걸로 세계보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있는 확신과 복음의 이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각인하고 뿌리내 어떠면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게 없구나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확정이 됐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 크기만큼 담기는 거예요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나 좀 잘 살고 성공하고 취업해서 좀 옆에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그러면 그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 3, 7과 서밋을 놓고 내 인생 달려가겠다고 내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의 언약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걸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면 그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이 축복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분명한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그쯤에 같이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데살로니가사를 보면서 참 고린도 교회하고는 많이 다른 것들을 느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안에 네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선생님 그게 없어요 그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로 복음 중심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를 봤어요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저도 예전에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왜 저렇게 살까 저런 응답을 받고도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나도 저 있었으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과정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 2, 3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중심이 아니었었어요 야 너희 자신을 육체를 잘 봐라 어떻게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른 사람이 있냐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속에서 확증을 자꾸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에만 봐도 자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분쟁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볼로가 사실은 고린도에 가서 일할 때도 있었잖아요 아 나는 아볼로한테 은혜 받았는데 아 네 그래? 나는 베드로한테 은혜 받았어 아 그럼 우리 다르네 그런 분쟁들도 교회 안에 계속 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 그 속에서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쁘고 대살로 좋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나 자신을 확증하고 내 인생을 그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고린도서의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와 답들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확증하면 그 문제들은 모두 응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들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훨씬 많은 답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죠? 그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우리의 비전을 가니 그렇게 됐을 때 대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과 성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축복들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바래야지 열심히 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알고 계속 이것을 우리가 쌓아가고 누려가고 그릇을 갖춰가면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만큼 주시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속에 갖고 가시냐? 그거는 응답 주실 만큼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 하나에 답을 냈던 게 대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로 끝내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의 계획으로 내 인생으로 확정했던 게 고린도계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를 엠다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잘 안 되지 역사도 그렇고 모이는 것도 그렇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학부 사회관 별로 부담 안 되는데 일주일 차 때 성가대회는 너무 부담된다 금방 보이잖아 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가대회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랩런트라고 그런 포럼을 씁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언약으로 충분하냐 정말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오늘 가는 대학 안에 너희가 들어가는 이유가 정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너희가 그 이유를 갖고 들어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살로니가 해주셨던 능력과 확신을 부어주실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고문해야 될 것은 다른 겁니다 얼마만큼 잘 되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분하냐 정말로 대구와 이삼치를 살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우리의 온 성도들이 품고 달마다 기도 속에 있냐 정말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자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로마 복음화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자기 확신을 하는 분명한 은약과 비전을 통해서 모든 응답은 부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이 말씀들을 계속 누렸던 이 비밀들 속에는 말씀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에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각인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으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나 아가야로 전체적으로 퍼질 때 그 대살로니가 그 사람 대단한데 이게 퍼진 게 아니었어요 거기 1장 8절에 보면 그런 사람의 많은 무용담이 퍼진 게 아니라 추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로 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는 말씀 찾고 가는 거였어요 정말 말씀 속에서 매번 꿈을 꾸는 게 대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또 하나의 응답은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올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살로니가의 색깔이 어떻게 딱 나옵니까?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오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의 인내 이거는 대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색깔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1장 2장 3장을 그렇게 넘어가면서 4장에 갔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핵심되는 것들이 4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돌보시고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 믿음 이상의 불량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안 돼 우리 수준에서는 맞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광야에 쫓겨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쟤는 안 돼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밟아오면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쟤는 안 돼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부르지 않았겠죠 문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입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들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얼마만큼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냐 하면 구구절굴 형제는 이 말이 나옵니다 한 번 전서우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그 말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먹일 때 어떤 마음으로 먹였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모처럼 너희를 기르고 먹였다고 그러니까 가태어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바울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정말 살아갔던 거죠 그게 이 대살로니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색깔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이 아니었었어요 성공 중심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 축복이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보금 공동체가 돼요 정말 보금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라보고 그게 되겠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굉장한 능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눈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보금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보니까 삶에도 조금 오해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림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대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먼저 죽어 소망 없는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림한다는 그 언약도 이미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지금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까지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냐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인들과 같이 설포하지 않게 하느니라 말씀하면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너희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듣기 이전까지는 아 그럼 우리 어떡하지? 벌써 예수님이 다 와서 부활하고 끝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 그럼 이 세상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게으름도 나타나고 무질서한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질서 있게 행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라고 우리 대학부가 이걸 갖고 같이 포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라고요 아 나는 보금이 단 줄 알고 깨어르게 살았었다면서 그런데 그게 이게 보금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또 랩런트들은 학업과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걸 고민하면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가서 공부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랩런트들이 이게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금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서도 계시지만 하급 속에도 계시잖아요 현장에도 계시잖아요 아 그러면 그 하급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이게 보금을 지금 하나님의 축복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내한테 맡긴 작은 일이라면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잘못된 형태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대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바울이 건면하고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도 많은 일들이 안 된다 보금 속으로 문제들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요 내가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답들이 그 속에서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살로니가 이 교회는 이런 모든 응답들을 누려가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움도 다가오거든요 그것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찌질하게 사나 이런 고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대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답을 이렇게 줍니다 너희들은 감사해라 너희가 박해를 방하고 환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과 어려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을 그 이로서 보지 말고 미래와 영원한 삶 속에 우리를 본다면 그거는 고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반드시 신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확정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게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회복한다면 퇴어지는 시간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오늘 대솔론의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오늘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가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 어려움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오늘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우리가 있는 지역지역의 파수망자로 세워서 그 현장의 어둠을 꺾고 빛으로 생명으로 전도자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살아계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파수망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은약을 붙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대학들을 체크를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일단 알기로는 교수님과 교직원이 있는 대학이 여덟 개 제가 들어가지 않는 대학도 있는데 그 대학을 꼭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대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지금 한 열여섯 개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 모든 랩런트가 파수망으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랩런트 속에 각인되고 그걸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138, 1424, 312, 237, 5000 그러면 딱 그림이 옵니까? 이게 성경 완전이잖아요 393, 완전히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들이 정리되어서 기도 속에 천천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는 정말 보금 안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대살로니가 교회 같은 축복과 이런 공동체, 이런 믿음의 그 언약의 그림 이걸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영성과 색깔 정말로 보금에 올인하지만 서로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12장부터 보면 너희는 수고하고 화목하고 권개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왜 그래야 되죠? 교회에는 많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갈급한 사람도 있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전도자로 힘 있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교회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25회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해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바수망대의 축복을 누림으로 237 지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대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이 언약과 분명한 비전 속에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꿈꾸게 하시며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중도 역사 교통하시며 교회의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각인뿌리 체질 내리며 정말 참된 교회의 축복으로 237 지유 서밋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내가 있는 가정과 지역과 대학과 학교의 망대로서 한 시대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Oliv기입니다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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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